주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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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굉장히 지금 학교생활이나 그다음에 집에서나 친구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하는 데서 슬픈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나를 몰라주거나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거나 스트레스 너무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신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블레이크인가요?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윌리엄 블레이크인가요?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슬퍼 막 칠 때 막 슬퍼지고 막 힘들 때 일부러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슬프대요 그 우울함이 너무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을 찾아서 한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획을 잡아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니면 너무 슬플 때 그냥 가만히 엎어서 우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슬퍼지면 조금이라도 뭐 한 단어 다섯 개라도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스케줄을 만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에 빠져본다거나 알겠어요? 뭔가 내가 해야 할 해소시킬 노래를 노래방 가서 미친 뒤 노래를 불렀거나 뭔가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쁜, 윌리엄 블레이크 맞구니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좀 바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슬픔이 사라지고 뭔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힘들다면 그리고 수학 공부 지금 하는 게 좀 버겁고 그렇더라면 일부러라도 쉬지 않고 양을 좀 줄여서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두 강씩 하기로 했으면 한 강씩만 해 그때 대신 매일매일 해 그리고 좀 바쁘게 스케줄을 좀 계획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이상하게 알겠죠?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